이시이 쇼기는 일본 민주당 소속으로 젊은 시절 안보투쟁에 참여한 적이 있는 운동권 출신 국회의원이었습니다. 정계에 입문하게 된 계기는 안보투쟁 당시 일본 사회당의 서기장이었던 에다 사부로가 시위대 앞에 서서 경찰을 가로막은 데서 감명을 받게 된 것이 원인이었다고 합니다. 자택에서 나와 차를 타려던 순간 우익단체 남자의 칼에 찔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는데 정관계의 유착문제를 집중 추궁해왔던 그는 옴진리교 사건 때 질문으로 여러 번 협박을 받기도 했었습니다. 그러나 이상한 점이 있는데 서로 사이가 친한 것도 아닌데 사례 이유가 집세를 마련해달라고 했는데 해주지 않아서였다는 것이었습니다. 그리고 그는 정부의 부패를 강하게 비판해 정부와 관련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있었는데 사례 3일 뒤인 10월 28일 대정부질문에서 중요한 얘기를 한다고 했답니다.